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런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또 오늘 하나님께 이런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질병으로 인한 고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인한 고난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이것은 내 인생의 불행이야 이것은 내 삶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는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시편 기록자 이 사람은 전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어느 때는 이유도 모르고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인생을 살고 지나고 또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해롭게 여겼던 나에게 화라고 여겼던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깨워서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편 119편의 기자를 보통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록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아시라는 불레새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락 민족적 영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의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자기가 죽였던 그 불레새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허락을 받아가지고 불레새의 변방에 거기 시글라직이라는 곳에서 처자식과 부하들을 모아놓고 예수고 힘써 재산을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전부 불타버리고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은 다 그 아말레 군대에 끌려가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나중에 그 어떤 배다른 자식들 간에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이방 나라와의 수많은 전쟁과 자신의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기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루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유익이 되었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이게 해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유익이 되었고 화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막 그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그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며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욕계보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님이 인생이 뭔가 좀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책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여러 권의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신하들에게 말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다 못 읽으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또 많아요 더 줄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딱 앉아 괴로울고 인생이 뭔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괴로울고라는 그 글자를 써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 삶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만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어서 예수님 믿으라기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이런 걸 깨닫고 그 고난 때문에 천부여 의지없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죠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혹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 본 자세옷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 자세옷은 아주 그런 왕이나 또 부자들만 입는 그런 고운 배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의 잔치를 합니다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풍화군 울리고 이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부분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경제적인 그런 가난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사로가 구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좀 인심이 풍족하면 자기의 잔치상에서 좀 남은 거라도 줄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개들이 먹는 이런 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질병 때문에 그리고 가난의 그런 고난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살았을 때 죽으면 세상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했는데 그 부자가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육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높은 그런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화환을 보내고 조사를 하고 거창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순간 그 부자의 영혼은 그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음부라고 하는 불모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옥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세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이 병든 몸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청의 어떤 청소부나 이런 분들이 그 시체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미간 낙원의 그 안식에 여러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음부의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고난 때문에 가난과 그 질병의 고난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절시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건방져가지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는 이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요 저주라고 여겼던 그 고난도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모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분 누워와 문문 1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돈이 있고 그리고 잘나갈 때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 다 떨어지고 이제 가서 돼지 치는 곳에서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 돼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잘나갈 때 내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는 세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런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엄청 있었는데 매년에 절기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제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싫음을 했어요 아 이 고난주일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계속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저에게 설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가 축복이 되려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해가 되고 불행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이걸 해로여깁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저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실패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인 그대로 고난은 그에게 해가 되고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한데도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 자신의 인생에 그런 이 고난을 만났을 이것을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누구를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걸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고 새로운 고난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려면 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욕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희귀할 정도로 이 욕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이제 송사 참소를 합니다 저놈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당신이 만약에 저 욕에게 재앙을 내리고 어떤 화가 임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욕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돼요? 와서 모든 재물을 다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의 마음을 춘농질해가지고 가서 욕의 모든 소와 양떼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고 종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란 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큰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잔치하고 있던 욕의 자녀들 열 명을 다 이제 집안에서 집이 무너져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기 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하시오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머리털을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시니도 요하시오 취하시니도 요하시오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요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욕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면 이 환란을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시 욕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욕은 그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나에게 정금같이 되어서 나를 나오게 만들 것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내게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고백대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요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70세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요비 100세가 됐을 때 있죠 100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30년 동안에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갑질의 복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자녀들 손자들과 4대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24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이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매를 맞는다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런 어려우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받으리냐 긍정적으로 받으리냐 이것에 따라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욕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애외하며 찬송하며 입술로 오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게 일어난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또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안 해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심지어 철회하며 기도하고 또 더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안일하고 나태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고난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잘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에도 안 좋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안 먹고 또 세상에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탕하지 않은 걸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잘 그게 저도 이제 술은 금방 끊었지만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끊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때는 술을 계속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그날부로 술은 끊었어요 그런데 담배는 이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보면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왜? 이거 교회도 아닌데 술은 또 어떻게 가면 또 한 잔씩 하자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잔 하게 되는 또 담배는 이거 계속 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주눅 들고 떳떳하지 못한 막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했던 사람에게 건강에 한 번 그런 고난이 찾아와 봐요 건강의 위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 지금 사진 찍어보니까 폐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딱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난 담배는 절대 못 끊을 것 같아 이랬던 사람이 아니 폐가 구멍이 딱 두 개 났다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로 담배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 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술 아니 그리고 교회 다님도 장로를 또 술 한 잔씩 하던데 술 먹어야지 뭐 술 안 먹으면 세상 재미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나오시면서 술 드시던 분이 어떻게 해요? 아니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당신 간 경화입니다 촉입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끊겠다는 사람이 딱 끊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고난이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이거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위기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성을 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 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인물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의 성장 기회가 돼서 이 고난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데 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더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기도하기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그것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켰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라고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불을 짓고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이 사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질을 통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 놓고 보니까 다윗이 많아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유익이 되었다고 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하라고 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믿음이 불량이 되면 이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달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더 열심히 신앙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요 첫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 막 무슨 복을 달라고 이러면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왜?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사의 수호는 잔학계나 교회 부흥이죠 영혼 구원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잘 모르고 있잖아요 막 빨리 교회만 붕시켜 달라고 하나님 교회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먼저 안 해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해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다 자기가 교만한 게 많죠 또 배웠다 뭐 가졌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 교만한 게 많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리고 고집도 있고 강파하고 또 이제 혈기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배려의 심도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막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익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때요? 얼마나 꽤가 많은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이런 것으로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형한테 그 장작권을 살 때도 팥죽거려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팥죽한 거를 팔아가지고 장작권을 뺏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가 축복권자인데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형 그 짐승을 잡아서 요래요라 하니까 그 짐승 잡으러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돼요? 거기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지금 하면 백내장 농내장 이런 거를 안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인 걸 이용해서 형의 옷을 입고 여기다 염소털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소리 연습해가지고 가서 형에서의 그런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다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죠 그런데 야곱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단수가 한 열 배나 더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용을 당하고 또 이용도 하고 또 이용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뭘 합니까? 야곱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던 사람 내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랬던 사람 저도 옛날에 좀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겉으로 가서는 어디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같이 하는데 제 안에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승부욕이 제가 대단해요 승부욕이 굉장히 내면에 새기는 승부욕이 강했어요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런데 그래서 목회를 해도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뭐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냥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회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다 강단에 죽으리라 이러면서 했는데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진 거 내가 그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명석이나 이재록처럼 내가 신이다 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게 받자 그리고 깨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내가 딱 음성을 줄여 너 왜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제가 교회 성장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하여튼 교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랬는데 주님이 딱 그러시는데 너 왜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 다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교만한 거 잘난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깨뜨려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야곱도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용만 당하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이용당하던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줬잖아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건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살구나무 심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다 거기 교미한 데에 놔둔다고 그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룽지가 나오겠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할 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라반의 소유를 다 야곱에게로 하나님을 옮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다 잘못하면 라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20년 전에 자기 형에서 그 애서의 축복을 가르쳐줬잖아요 형이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저는 보면 그래요 그때도 좀 꾀를 쓰더라고요 먼저 양과 소화 이런 것들을 쫙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첩들 있잖아요 실바와 이런 비라 그 자식들하고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하와 거기서 난 자식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헬에게서 난 그 자식들을 또 이렇게 보내요 이야 그 같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여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일 자기가 뒤에 남아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막다른 골목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골목으로 이제 그 정말 이제 절벽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깨져요 깨지고 나니까 야곱이 야곱에서 뭐로요? 이스라엘로 변하대요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겠어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제가 어떤 분들은요 너무 목해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왜 당신의 삶의 이 문제가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된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데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왔으면은 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예수 앞에 나오라는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구나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라는구나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고 노력하면서 살라는구나 내가 변화되라는구나 뭔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내려놓은 걸 가르쳐주시려고 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몇 개월간 1년만 가야 될 고난이 2년 3년 4년 계속 고난이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뭔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계속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그런 복사님은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확성기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뭘 원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고난을 여러분의 변화의 기회로 여러분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냐 그것이 나에게 고난의 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신앙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숙의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깨어지십시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깨뜨려주세요 예전에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은 다음에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깨뜨려주세요 내가 깨져야 옥합이 깨져야 그 옥합 안에 있는 그 나두향의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듯이 내가 깨져야 내 육신의 육성과 이런 어떤 것들이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향기 예수님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뜨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야곱을 깨뜨려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 시몬을 베드로가 되신 하나님 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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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사우를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저도 깨뜨려주셔서 변화시켜주셔서 새사람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뜨려지는 거 어떻게 깨뜨려요? 말씀의 방망이로 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방망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때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압니다 깨어주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그것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고난 주일에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다시 재석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